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 지역위원장들에게 전달할 자금을 대준 당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관련자들의 명단을 특정하는 데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강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미 소환된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함께 2021년 전당대회 때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뿌릴 돈을 마련한 당사자입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강 씨는 강감사의 지시로 500만 원을 마련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건넸고 이 씨는 지역위원장 7명에게 50만 원짜리 현금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돈의 용처를 알았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해 돈 봉투를 받아간 일을 특정하려는 겁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를 총괄하면서 8천만 원을 마련한 강감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가장 먼저 소환된 강감사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감사는 수자원공사 감사로 있으면서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TV조선 권영석